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당원 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으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 손엔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저희는 졌습니다. 통탄할 일이고 전추의 한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책임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족으로 졌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강한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면 저는 당원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로 저 정청래보다는 이재명을 더 원하고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선수와 나이로 돌파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필요하면 다음에 당대표에 도전해도 됩니다. 저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전방 공격수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문재인 대표 지킴이 역할을 하다가 권경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을 개혁하고 숙권 야당의 파수권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역할이 필요하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과 당원이 원하면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대선 패배로 피눈물 흘리는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여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대표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고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겠습니다. 당을 단결시키고 당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정청래의 10대 약속. 첫 번째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어 선진국이 되었듯이 민주당도 민주화가 돼야 선진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강해지고 강해져야 정권을 탈환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듯이 민주당도 당대표 당원 직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 이듯이 당대표도 한 표 국회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인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화가 민주당의 첫 번째 개혁과제입니다. 민주당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비민주적인 전당대회의 눌부터 뜯어 고치겠습니다. 둘째 당원주권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말로만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니라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당원들의 뜻이 관찰될 수 있도록 당원주권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상설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아니라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원주권위원회의 신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당원당규도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전당원 투표제를 상서로 하겠습니다. 당의 주요한 정책적 결정은 전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론은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뜻과 달리 정해지는 의원총의 결론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몇몇 특정인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운명과 진로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합니다. 몇몇 특정인이 흔들 수 없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당원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당원과 장 지도부의 간격을 없애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당원연수와 교육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의 교육연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상시적인 당원연수와 교육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당원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강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주당 청년정치학교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청년이 서야 조국이 바로 서듯이 청년당원이 바로 서야 민주당도 바로 섭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없이 현재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청년당원들의 미래가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청년정치학교 출신 당원들이 당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열린 공천으로 공천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공천을 자지우지할 수 없도록 더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공천룰, 예측 가능한 민주적 공천제도를 미리미리 결정하겠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공천제도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당원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중앙위 추천 방식이 아닌 열린 국민 공천으로 보다 경쟁력 있고 참신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일곱째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홍보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진보개혁상황의 유튜버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의 편파성은 말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홍보용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홍보용량 강화를 위해 각 지역위원회별로 SNS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겠습니다. 당 주요 회의에서도 보수신문을 스크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SNS 동향의 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민주당을 개혁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개혁은 자던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쓰러집니다. 어제의 개혁을 마쳤다 하여 오늘의 개혁과제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개혁과제를 마쳤다 하여 내일의 개혁과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인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의 곧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아홉번째 전국정당을 이루겠습니다. 원외지역위원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약지역에도 희망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외지역위원회 멘토와 멘티제도를 도입해 제2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제2의 국회의원을 할당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강한 숙권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로 아깝게 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야당은 야당답게 여당의 폭주를 막아낼 때 국민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개혁과제는 개혁과제에 맞게 유능하게 처리하고 민생과제는 민생과제에 맞게 실력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실력있고 실적을 내는 유능한 정당이라야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숙권 야당을 만들어 반드시 정권을 달아나겠습니다. 저 정청래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